그럼 이제 갈까보다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네 갈까보다 우리 그때 했어 처음부터 조금씩 배워야 돼 조금씩만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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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어려워 그 끝에 놓고 가는게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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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 다 그렇죠 다 다 다아아 그렇죠 그게 어렵죠 다아아 이거 아니고 다아아 너 아니고 다아아 다아아 이렇게 삭쩍 내려와서 툭 떨어지네 다아아 다아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예쁘게 아주 예쁘게 됐어요 그렇게 놓고 가야 돼 그래서 어려워서 이 끝에 놓는 것이 어려워서 똑같은 툭 잘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다아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크게 사아아 자아 반쯤 내려왔다가 툭 떨어지는 게 그게 치 어려워 갈까아 보다 갈까 보다 자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글씨구 임을 따라서 임을 따라서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철이라도 철이라도 천리라도 따라가고 따라가고 말이라도 말이라도 갈까보다 갈까보다 겁나게 잘해보네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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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따라서 갈까보다 일 따라서 갈까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천리라도 따라가고 천리라도 갈까보다 갈까보다 말이라도 갈까보다 말리 쭉 내려가야 해요 말리라도 갈까보다 가방 위로 올려 젯 마이 라두 카카오다 씀씀하게 가다가 거기에서 한번 멋을 보이는 거잖아요 마이 라두 카카오다 이렇게 마이 라두 카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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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이라도 갈까보다 말이라도 갈까보다 바람도 수염 넘고 바람도 수염 넘고 바람도 수염 넘고 수염 넘고 수염 넘고 바람도 수염 넘고 바람도 수염 넘고 수염 넘고 갈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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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오다 일 따라서 갈까구다 일 따라서 갈까구다 철리라도 따라가구 철리라도 따라가구 일 따라서 갈까구다 일 따라서 갈까구다 일 따라서 갈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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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갈까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천리라도 따라가고 말이라도 갈까보다 말이라도 갈까보다 바람도 수영 않고 바람도 수영 않고 구구루 응가로 수영 구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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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로 구구루 응가로 수영 응가로 구구루 응가로 수영 응가로 수영 그렇게 해야돼요 그럼 이제 약속이 했으니까 상례소사 한 장 가르세요 선생님 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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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att imports 상례 상례 수영 상례